사회 전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산업혁명식인 18, 19세기부터 과학에 근거한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많은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허나 제대로 된 이론 말고도 일부는 그럴싸하게 과학에 기대어 검증을 거치지 않고 대중을 현혹했습니다. 사이비 과학, 일명 유사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유사과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유사과학이 문헌 속의 이론으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사회 전반에 잘못된 믿음을 가져왔을 땐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어 유사과학은 매우 위험한 이론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류가 호피했던 최악의 사이비 과학, 일명 최악의 유사과학 10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은 퇴출됐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옹호됐던 이론 중에는 지구 공동설이 있습니다. 이는 17세기 후반 영국의 천문학자인 에드먼드 헨리가 최초 거론했는데 그는 지각의 두께가 약 800km로 그 내부는 비어있고 다시 더 깊은 안쪽에는 새로운 구체가 있을 것이라고 추장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지구 공동설은 여러 사람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추장됐습니다. 대표적으로 1907년 작가 레이디 페짓의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사막 아래로 이주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추장, 1913년 탐험가 페를란디드 오셈노프스키의 지구 내부의 지하왕국 주장 등은 지구 공동설에서 출발한 독특한 추장이었습니다. 허나 현재 지구 공동설은 유사과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구몬트 프로이트의 제자인 오스트리아의 정신부석가 비레름 라이히는 1939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1942년 오르곤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오르곤은 한마디로 인간의 에너지를 뜻하는데 모든 인간은 신체 내의 오르곤이라는 길을 갖고 있고 이것이 불안정할 때 인간은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오르곤 연구소를 통해 10년 이상 대중에게 오르곤을 홍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오르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오르곤 에너지 축적기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은 커졌습니다. 1954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오르곤 연구소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고 이후 라이히는 고발당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르곤 연구소의 자료와 시설 등은 파괴되어 오르곤 1호는 학계에서 퇴출됐습니다. 19세기 헝가리의 이그나즈 폰페칠리는 홍채 진단법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창시자입니다. 이후 정교해진 홍채 진단법은 쉽게 환자의 건강상태를 홍채의 모양이나 색상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홍채를 대략 80개 안팎으로 패턴화해 신체의 부분과 건강상태를 연결지어 판단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허나 이는 학계에서 유사과학으로 비판받았습니다. 먼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는 최대 수천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했는데 과학적인 진단에 유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홍채 진단법은 전제에 모순이 있는데 인간의 홍채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놓친 것입니다. 홍채 인식 기술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안과의사인 윌리엄 베이츠는 인간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인 외환근이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러한 근육의 긴장을 불러오는 정신적 긴장이 시력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이러한 습관적인 긴장을 완화하면 시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추장했습니다. 이에 그는 시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기, 안구 움직이기, 시각적 기억의 측정, 심지어 눈 흰자의 직사광선 노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들 중 일부는 오히려 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피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2004년 미국 안과학회는 이러한 방법들이 시력의 긍정적인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달 효과로는 달이 인간의 행동과 생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연구 논문은 그동안 수십 편이 공개됐을 정도로 학계에서도 달 효과론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달 효과론은 음력 주기가 생리 주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다산과 관련 있다는 주장 보름달이 떴을 때 혈액 응고가 평소보다 약해져 수술이 위험하다는 주장 달의 형태에 따라 간질 발작이 달라진다는 주장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보름달보다 초승달에 가까운 시기일수록 높다는 주장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다 모아보면 사실상 인류의 생활이 달의 지배를 받는 꼴인데 그렇지만 대부분은 달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몸안의 독소와 같은 노폐물을 없애는 대체유법인 해독, 일명 디톡스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대중에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알려졌는데 단식, 식이요법, 특정 음식 섭취 또는 특정 음식 거부, 장세척 등 기준을 잡아 분류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러한 디톡스는 19세기만 해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대중으로부터도 외면됐습니다. 헌데 이보다 과학이 발달한 1970년대 이후 대체의학이 새롭게 관심을 모으면서 디톡스는 다시 부활해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수의 과학자들은 독소로 간주되는 것들은 신체의 간과 신장 등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해독이 필요하지 않다며 디톡스를 비판했습니다. 영국 영양학협회는 이를 마케팅으로 치부했고 영국의 센스 어바웃 사이언스는 이를 시간과 돈 낭비로 묘사했으며 세계적 대체의학 권위자인 에드자르트 에른스트 명예교수는 사기꾼들이 가짜 치료제를 팔기 위한 것이라고 피난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이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고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과학적인 근거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정치 세력과도 연계되어 있고 배출 규제에 반대하는 석유업계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도 일부는 기후변화 부정론을 로비에 활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에선 극우 성향의 현 대통령인 자이르 보호소나루가 취임하면서 아마존의 삼림 파괴율이 과거보다 57% 증가하게 됐는데 이에 더해 지난해까지 브라질 외무장관이었던 에르네스토 아라호호는 기후변화를 음모라고 주장했고 부처 내에 기후변화 부서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달 착륙 음모론은 나사의 아폴로 계획이 날쩌라고 비판하는 주장입니다. 이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최초로 착륙한 1969년 7월 1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개인부터 단체까지 주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 착륙 음모론은 6번의 달 착륙과 달 위를 걸었던 12명의 우주병사 모두 조작이라고 강조하는데 각종 과학 장비를 동원하고 과학이론을 가져와 음모론을 제기함으로써 많은 대중이 이에 현혹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10% 영국인의 25% 러시아인의 28%가 아폴로 계획이 조작이라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잘 말해줍니다. 허나 이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이미 충분하게 이뤄졌고 아폴로 프로젝트는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던 대규모 사업이어서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19세기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주제로 한 이론은 매우 다양했는데 그 중 골상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사람의 두개골과 두뇌의 형상이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이론입니다. 골상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19세기 초에 프란치 조셉 갈로 그는 골상학을 실질적으로 창시했는데 이후 골상학은 조한 스펄츠 하임에 의해 더욱 정교화됐습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범죄가 유전된다고 주장한 체사레 롬브로즈 등의 학자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한때 법 집행기관에서 흉악범의 두개골을 보관하는 것도 골상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상학이 유행했던 시기에는 직원 면접 때도 골상학 전문가가 동원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백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노예 제도를 정당하는 데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골상학은 20세기 초에 대부분 퇴출됐지만 영국의 골상학회는 1967년에야 해산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서드 고비노와 영국의 휴스턴 스튜어트 체인벌린의 이론은 아리아주의의 등장을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이후 한스 프리들이 칼 긴터와 같은 학자는 1927년 유럽의 인종을 5가지 계층으로 분류해 북유럽인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독일인이 북유럽의 유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과 슬라이븐에 대해서는 기원에 대한 궤변을 내세우며 이들을 부정했습니다. 문제는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유사과학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져와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온다는 것인데 아리안주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아리안주의는 나치짐의 이데올로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는 이후 정책으로 표출돼 600만 명의 유태인을 비롯해 이외에 다수의 생명을 아삭았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